바람이 제법 매서워지기 시작하는 10월. 이맘때면 다들 고민 하나가 생기죠. 다름 아닌 도시가스, 전기세, 기름값 등 난방비 폭탄에 맞는 일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도시가스와 전기료가 1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 방안은 없을까요? 시공도 빨리 끝나서 너무 좋고 후쿵끈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당일 시공, 당일 사용이 가능하고 난방비도 줄여주는 경제적인 보일러가 있다? 친환경 소재로 인체에도 덜 해롭다는 보일러의 정체, 지금 소개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텅 빈 상가가 반기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빈 건물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녀. 땅이 꺼져라, 한숨까지 쉬는데. 대체 뭘 이렇게 고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뭐하고 계세요? 여기를 공부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실내 인테리어나 다른 부분들은 결정이 다 됐는데 곧 겨울이기도 하고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난방비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고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지금 그걸 찾아보고 있어요. 이전에 학원으로 쓰였다는 이곳은 보일러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그녀는 앞으로 공부방을 열면 주사용자가 될 아이들 때문에 무엇보다 난방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합니다. 공부방 오픈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일 시공, 당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로 해볼까? 바로 가능하세요? 그러면 오늘 바로 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안녕하세요. 난방시공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일러 시공 베테랑 전문가 이상돈 씨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시공이 들어가야 할까요? 여긴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요. 만약에 보일러로 까시게 되면 시간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전기 온수 난방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세요. 전기 온수 난방? 그게 뭔가요? 이전 바다가 뜯어낼 필요 없이 그 위에 온수 판넬을 보도하고 호스와 열을 전동판을 덮고 호스의 물을 순환시켜 물로 돌리는 전기 온수 난방입니다. 기름 보일러는 동파 위험이 높고 가스 보일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전기 온수 난방은 온도를 현대화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했답니다. 이거는 EPP 보드라고요. 장점은 무엇일까요? 높은 강도와 내구성으로 열해도 강하고요. 침간 소음 완화와 단열 효과에 좋습니다. 흔히 자동차 범보 내장 제재이기 때문에 재활용도 가능하고 스티로폼과 다르게 오랫동안 사용해도 바닥이 축 처지는 게 없습니다. 일반 스티로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0도씨의 끓는 물에 일반 스티로폼과 EPP 소재 보드를 넣고 약 10분 정도 관찰한 결과 일반 스티로폼은 일그러진 반면 EPP 소재는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EPP 소재의 보드로 난방 시공을 하면 내구성이 좋아 바닥에 변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데요. 실제 EPP 소재를 활용한 온수 보일러와 온열장치 등도 특허청에 인증까지 완료받은 상태! 덕분에 사용자들은 간편하게 시공받아 오랫동안 따뜻하게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온수 난방 보일러는 어떻게 설치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EPP 소재로 만든 특수 보드를 바닥에 촘촘하게 깔아줍니다. 이후 온수가 지나가게 될 호수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한 호수랍니다. 이게 EPDM 호수라고 자동차 라데타 연결한 호수예요. 내구성도 좋고 내열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호수 반을 돌리는 거예요. 고온에서의 내구성을 강화한 이 호수는 유연성이 뛰어나 보드에 잘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수명이 길기 때문에 한 번 시공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보일러 호수와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데요. 기존 보일러에 설치하는 엑셀 호수는 15mm를 사용하여 촘촘하게 설치할 수 없지만 12mm 호수를 사용하여 한 평에 25m를 촘촘하게 깔고 있습니다. 기존 보일러 100m 물을 사용하신다면 60-70m의 물을 사용하여 물의 양을 줄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원리입니다.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부착한 뒤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줄 발열판을 덮어주면 초반 작업 끝! 차곡차곡 반듯하게 채워지는 발열판을 보니까 벌써 후끈해지는 것 같은데요. 발열판 시공이 다 끝나면 발열판의 사이사이를 테이프로 촘촘하게 붙여줍니다. 이러한 작업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발열판 고정이 끝나면 마지막 작업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줄 바닥재 시공인데요. 마감재는 장판과 강암화로 돌마루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강말라의 경우 본드질하기 때문에 열을 받게 되면 벌어짐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 제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발열판 위에 사용자가 선택한 마감재를 올리면 끝! 보통 약 33제곱미터 기준 반나절 정도 소요된다니 셀프 시공도 가능하답니다. 보통 기존에 쓰던 보일러와 호환 가능하지만 이곳은 어떤 시공도 안 된 상태라 기기를 새로 달아야 한답니다. 전기 온수 보일러예요. 6평까지를 커버할 수 있고요. 온수로 데워서 난방을 한 전기 온수 보일러입니다. 드디어 보일러 기기 시공까지 완료! 이렇게 보일러를 시공했는데 보일러가 얼어버리면 안 되겠죠? 물하고 부동액하고 두 가지 섞은 겁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서요. 영하 15도가 20도 이상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과 부동액 혼합 액체를 채우면 바로 보일러 사용 가능! 한두 달에 한 번 종이컵으로 한두 컵을 보충해주면 된다니 간편하죠? 실제 보일러 열기를 느껴본 소감은 어떤가요? 진짜로 후끈후끈한데요? 내구성까지 직접 확인해보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따뜻해요. 그래서 일단은 바다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도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공기까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곧 아이들의 꿈도 무럭무럭 자라나겠죠? 난방비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늘면서 전기 온수난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사용 범위도 점점 늘고 있답니다. 겨울철 난방벨브를 잠궈두면 동파가 되기 때문에 물 순환을 위해서 난방벨브를 열어두고 실내 온도를 20대 이상으로 설정해드리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전기 보일러의 경우 외출 기능을 누르시거나 부동에 걸러 동파 방지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시라고요? 추워지기 전 보일러를 미리미리 점검까지 해서 난방비 걱정 줄여보시면 어떨까요?